Q. 메카는? Q. 메카는? Q. 메카는? Q. 메카는? 애매한데? 메카 그냥 가질까? 12시만 보고 Q. 메카가자 그냥 어차피 저그 업스러움이 높으니까 Q. 메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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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한판 진다는 마인드야. 괜찮아. 상대 노적이면 괜찮아. 쩝하면 좀 힘든데. 아 줏댐. 벌렸어요. 아 형 줏댔는데? 어디 가지나? 제주도 없다. 제주도 없다. 아이씨. 아 어차피 나 구두라서 괜찮아. 앞으로 엠콘하는데? 저프는 아닌가 본데? 뭔가 느낌이. 일단 줏댐 한 마리 나왔고. 저한테 푸테나 그건가 보다. 어 푸프 오케이 푸프. 할만해. 푸프면 할만한 것 같아. 여기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드라네. 저한테 줏댓 한 마리 하네. 여기가 펠프 오나? 모아서 올라고 알았다. 이렇게 기대될이 걸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막을 수 있어? 응, 막을 수 있어. 이러고 내가 12시 가고 형이 오우 어 내가 질러 마크할 병이 드라마크하면 되겠다. 어 어 어 어 어? 베락 들어가 미끄러져 있을까? 난 봐도 돼요? 응 내가 마무리할게 이제 아니 벌처를 뭘 고치래요 못 고쳐요 언제 고치고 있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더한 의심하지 마세요 오 다행이다 투토스라 다행이다 수고해요 굿 상대가 근데 11-12에 21포터 했으면 힘들었을라나? 그래도 할만했을라나? 어? 어? 저그 어? 어? 저그 어? 괜찮네? 저그 계속 나오네 나 3두 오케이 내가 발링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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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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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정 т Oops 어? 어? 오, 진짜 여럿이던데 3단당은 옆에 없어었 6시에 3단 이재동님 테란이다 좋다 전진이여 2테랑인가? 저테랑 메카하는지 봐볼게 메카하면은 저퍼같거든 가요닉이면은 노적을일거 같고 저거있나? 메카닉이거든 어... 야... 가면 끝났네 여자씨 어? 목적으로 가면 끝나나 봐 끝났네? 서구 없는거 같은데... 아 옮겼네... 근데 끝났네... 야... 모르네... 입고먹었지 아... 추천한... 아... 아... 링... 링 소모할게 그냥 아... 지금은 큰일난다 밀리진 않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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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소만 다 할꺼야 돼? 아니 그거 뭐야 인거트 뚫으려고 어차피 여기 안 밀리면 이기잖아 어깨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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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그냥 우리 쌍 칠드하자 그냥. 아 그래? 너 하루만 해가지고. 어 맞아맞아. 헬게임. 헬게임 하자. 저쪽 주도도 서로 바뀐 걸 노리고 해야지. 둘 다 준성이면은 그냥. 무딘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쌍 칠드에서 저거 후드러 빠는 쪽으로. 응 오케이 그랬다. 어떻게든 링투머 시키고 드라로 가면 되겠다. 나 혼자 정찰 간다. 아 오케이. 너 오드 해 그냥 너는. 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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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육체리는 아니겠지? 어 형. 오버 정찰 오는 게 좀. 어. 뜨단한데? 육체리인 것 같은데 형? 일단 다행히 주종은 바뀌었거든. 응. 일단 다행히 주종은 바뀌었거든. 응. 오드라. 오드라. 아 육칠이네. 아 육칠이네. 응. 아니면은 내가 질러 타면서 컷에 갈까? 형이 드라 할래? 여긴 어땠다. 어. 그럼 내가 좀 부자로 하면서. 질러 여기쯤 해주고. 내가 나중에. 포토할게. 포토할게. 맘에 전에. 니가 질러 다섯개만 하고. 어. 포토하면서. 오케이. 바로 오질포할게. 왠지 오질포할 뻔. 어. 샘포로 해보자. 오케이. 으까라. Ừ. 저 후타로 막을게. 응.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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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돌아간거같아. 이. 네넘 보기. 아. Like. 아. 이. 아. 뱀아야 할거같아 뱀아야 할거같아 갈림까지 있네 뱀아야 할거같아 형한테 가는거같아 뱀아야 할거같아 뱀아야 할거같아 드라이하에라 뱀아야 할거같아 야야 크로버 웰컬? 웰컬이 좀 쪘나? 아 크로버 잘리네 아 크로버 배럭 두면 한번 아니 배럭 두면 일단 커세어는 하고있긴 한데 그.. 그거지? 크로버는 백화 배럭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냥 지지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 죽일 수 있어? 왜그래 크박스 아니잖아 원가스긴 한데 이제 칠뮤트하기 해봐 이거 아니잖아 호 좀 더해야되나 어? 아 괜찮다 안돼 마린 때문에 더해야되네 나한테 울거같긴 한데 마리가리 해봐 아 아 마리 존나많아 아 3시 3시 진짜 어디갔어? 8에다 죽었어 나가자 형 이거 뭐해야되지 이거? 억지로 괜찮은데 이거 좀 포가 빨리했나? 좀 늦게 할거같아 좀 몰래 포하는식으로? 근데 그래도 밸랭이라 쌍드라 할건데 쌍드라가 나왔겠다 쌍드라 해도 탈에 뒤집어 아마 저쪽이 좀 떼는거 노리고 포한건데 딱 달링이 나왔네 그렇지 저그 좋았어요 오케이 탈에 이거 너 구트하고 나 삼드라 할래? 어 구트 삼드라? 어 괜찮지? 어 구트할만하지 근데 어차피 테라한 랜덤이니까 저거에도 어차피 테라한 무조건 있으니까 그니까 나 그럼 마당 부트할게 푸... 푸태... 푸태... 태태... 태자니까 상관없을거같은데 캐시 적으면 아니면 여기다 숨겨요 그만 오케이 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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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태자님 태자님 지휘 IEL 태자님 나 패스 어 중족 좋아 이재성 팀 테라 하네 이용호투스 둘 다 조종 하나도 안 떴어 오케이 다 스파다 20번 물어본다 아 중족인 점 우리가 해 좋네 전반 빼고 다 좋았네 일단 제가 제동님 테라니랑 해본 결과 거의 제 테라니랑 삐까빠까 하거든요 이겼다 봐야 돼요 그건 아니야 어? 그건 아니야 피해 어 넥한가? 바로 옆에 있네 토스가 9시인가 보다 뿌헁 차량 가게 ISSA 이 fists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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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막으려고 하나보다 눈 막혀 막혀도 괜찮잖아 포타 끊다가 형 사업되면 가든가 하자 혼자 못들여주니까 수방과가 난데 내가 아홉시 일단 견제할게 오호 오호 형 범퍼 뚫어버리죠 아 이거 맞다 어 기다려봐 딜러드는 한 3마리 있거든 아홉시 아니면 좀 빼서 아홉시로 오든가 야야야 오고 뭐야 이거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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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시